역시 염라대왕이군 날 화나게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 지난번에 복수를 해주마 혼돈보다 깊은 곳에서 태어난 어둠이 내 발자취를 숨겨 빛을 농락하라 의림자 염라대왕님, 뒤쪽입니다! 대왕님, 저도 돕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놀아주지 숙녀는 숙녀가 상대해야 하지 않겠어? 질투마녀 덤벼라! 괜찮은가, 이랑? 네, 하지만 만만치가 않군요 천계 최강의 무사들이라 해서 기대했었는데 실망이야? 혼세마왕이 없으니 별 볼일 없군 네,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혼을 태우는 지옥의 불길이여 내 명을 받아 악을 불사르라 불꽃이여! 막아라! 천계를 수호하는 눈부신 빛줄기여 고귀한 이름으로 정의를 지켜라! 빛광! 천계의 무사들을 만만히 보지 말거라! 절대로 옥황상제 궁에 들여보낼 수 없다! 감방진! 왔구나, 대마왕! 어찌 이렇게 일찍 내려오셨습니까?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대마왕님 입다 물러! 너희들이 미적되는 동안 참을 수가 없었다 삼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사건건 나를 방해해왔던 옥황상제가 저 안에 숨어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지 내 손으로 그를 끌어내겠다 멈춰라! 그렇게 놔둘 줄 아느냐, 이랑! 네! 가소롭구나 막혔습니다 그댈 돌려주지 엄청난 힘이군,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하하하하하하 너희들은 완전한 나의 힘을 본 적이 없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마! 마계의 심연에서 들끓는 마왕의 분노여! 빛을 깨뜨리고 하늘을 우롱하라! 어두울 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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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인 흥! 그건 오래전 나에게 몸을 빼앗긴 자의 이름이다 이제 진현인이란 존재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미련을 버리는 게 좋을 거다 염라대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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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황상제 용의 문인가? 물러서라! 사악한 군주여! 흥! 흥! 이 힘을! 모습을 드러냈군, 옥황상제여 아주 오랜 세월동안 나를 방해해왔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 생각했다 3천 년 동안 인간계를 어지럽힌 것만 해도 그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도다 그런 것도 모자라 감히 천계의 발을 들여놓을다니 완전히 부활한 기업으로 가장 먼저 박살낼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 옥황상제 그동안 날 거슬리게 했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 대마왕 이곳은 그대가 있을 곳이 아니다 마주로 돌아가라 내게 명령을 내리려면 그만한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그대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옥황상제 궁은 성스러운 장소 사악한 존재는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마법이 펼쳐져 있지 방어마법인가? 하지만 그 어떤 난공불락의 장소도 이젠 그럴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설의 새 천자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지 전설의 천자탄들이? 설마! 무엇도 날 막을 수는 없다! 어떤가? 옥황상제야 상, 상제패야! 상제패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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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 상 보았는가? 대마왕님의 힘을! 하하하하하하 창계도 우리 마족의 손에 들어오게 됐어 하하하하 드디어 이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내가 세상에 정점에 서는 날이 하하하하하하 대마왕 망세! 손오공 손오공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어공! 어공! 일어나! 여기 어디지? 어디긴 질투만의 함정이지 그래? 전설의 천자탈을 빼앗겼어 우공! 우공! 이, 이 목소리는? 어? 삼장! 우공! 샤워! 이건 뭐지? 모르겠어 우리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열리지가 않아 구, 구해주십시오 염사님! 바따받아 이이이이이이 삼장! 질투만요! 무슨 수를 쓴 거지? 개이이이이 허공 이건 보통 장치가 아니야 질투만요가 빼앗아간 전설의 천자탄 그 새 천자탄의 힘을 이용해서 만든 함정이야 뭐라고? 여의곤 그 말은 혹시 여길 나갈 수 없다는 뜻이야? 뭐? 이건 악독한 함종이야. 전설의 천자탄의 함종을 풀어내려면 전설의 천자탄이 있어야 해. 하지만 그건 질투마녀가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래, 그래서 여길 나갈 수 없다는 거야? 대마왕은 부활했겠지? 아마도 전설의 천자탄을 얻으면 못할 일이 없을 테니까. 큰일이니까, 끼룩! 오독하냐, 끼룩! 어떻게 해서든 여길 나가야 해! 그리고 대마왕을 막아야만! 이게 무슨 소리야? 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천천히 나아준다, 끼룩! 정말이잖아! 이대로 납작해질 겁니다, 영사님! 어쩌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 끼룩! 내가 막아볼게. 천사의 영혼에서 쇼사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 불파! 효과가 있는 거야? 소... 소인이 없어... 큰일이야! 으으음 질긴 녀석 같으니 시간을 너무 소비했다 훗 난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제대로 덤벼라 천기의 상황이 걱정스럽군 이번 한 번의 공격으로 끝장을 내겠다 좋다 나도 이 대결이 슬슬 질려가는 차였거든! 간다! 와라! 아직도 이런 힘을 남겨놨었다니… 아차, 잠깐만 잠들어 있거라 일단은 천기의 문제가 급해 서두르자 천지를 가르는 천둥과 번개여! 하늘을 가르고 땅을 홀려라! 우레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벌써 냄새를 맡은 건가? 아차와 싸우면서 체력을 난리했군… 하지만! 대마왕 녀석을 가만 놔둘 순 없다! 덤벼라! 힘내라…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어… 딜벼라! 아니, 정말 Haoj c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